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낭독코치 유진백입니다. 앞으로 토픽텔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20개의 토픽을 가지고 제가 쫙 한번 낭독을 리드해볼 그런 코치인데요. 처음에 전에 영어 영랑훈 실천 다이어리로 시작하신 분들도 이걸 도전해도 좋고요. 아니면 처음으로 토픽텔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레벨이 굉장히 잘 돼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만 믿고 쭉 따라오시면 영랑훈 영어 낭독을 확실하게 깨뜨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시험 영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토익이라든가 토포 아니면 무슨 오픽 시험이라든가 보면 다 스피킹이 요즘 대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스피킹을 잘 하라면 물론 발음도 좋아야 되고 무슨 문법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랑훈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감도 길러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패런도 익힐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을 좀 해봤어요. 오케이? 자 그런 것을 이제 유념을 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토픽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나와있네요. What is your most important possession? 이라고 돼있고 describe it and say why it is so important 이라고 돼있어요. 해석을 해보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얘기를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묘사를 해봐라. 보이기 힘들어. 그렇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딱 얘기가 나오고 카운트가 되고 삐 소리 나면서 스피커를 하게 될 때 완전히 얼어버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미리 혀도 좀 풀어두면서 이런 식으로 발음 연습도 좀 하고 그리고 어떤 식의 패런으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이렇게 트레이닝 하면서 풀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토픽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강아지 와루라고 있었어요. 강아지 이름이 얘가 저의 가장 the most important possession이었는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던 걸까요? 아무튼 오늘 토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발음이 엉망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도전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저랑 동시에 읽는 걸 한번 해보고 그리고 분석으로 들어갈 거예요. 괜찮으니까 좀 늦춰져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OK? Are you ready?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My most important possession부터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시작! My most important possession is my laptop. It's not an expensive one, but it's a bright, cheerful red, and I love it. I use it every day, and I rarely turn it off. For example, I use it for my homework. I type my assignments on it, and I use it for research when I have to write an essay. And of course, I use my laptop to keep in touch with my friends. I use it for email, but mostly I use Twitter and Facebook. OK.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OK. I have부터 갈게요. 자, 시작! I have friends all over the world, and there is always someone online to talk to. And finally, I use it for entertainment. I can check out YouTube, watch movies, or play games to relax when I'm stressed. My laptop helps me study, keeps me up to date with my friends, and helps me unwind. I love my laptop, and I can't imagine living without it. Very good. OK. 자, 처음이었기 때문에 막 말리는 부분도 있고, 막 엉망진창 난리가 났을 거예요. 괜찮으니까 침착하고 그냥 천천히 저랑 분석하는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OK? 자, my most important possession부터 한번 갈 텐데, 제가 구간별로 읽어서 끊으면, 저를 따라서, 동시에 읽는 게 아니라 읽고 나면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my most important possession is my laptop. My most important possession is my laptop. OK. 자, important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중앙선으로 제가 쳐놨는데, important을 왜 쳐놨을까요? 별거 아닌데, 그렇죠? 일단은 발음이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쳐놨어요. 이건 약간 advanced level의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발음이. 일단은 그냥 정직하게 읽어볼게요, OK? 한번 해볼게요.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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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옵션일 뿐인데, T를 플랩을 줘서, T를 리을처럼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R이라고 하는 발음이 바로 앞에 선행하기 때문에, R을 갖다가 갑자기 한국말 리을러를 바꾸려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Impore. 뭐야, 모아서 해볼게요. Impore. Impore. 런트. 이런 식으로 한번 이어볼 거예요. Important. Important. 한 번 더. Important. Important. OK, 해볼게요. My most important possession is my laptop. My most important possession is my laptop. Very good. It's not an expensive one. It's not an expensive one. But it's a bright, cheerful red, and I love it. But it's a bright, cheerful red, and I love it. Very good. OK. It's not an... 여기 왜 쳐놨을까요? 지금 연음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보라색으로 쳐놨는데, 자, not, turn이 아니겠죠. Right? T, 나 D 같은 것이 모음 사이에 끼면, flap sound, 그래서 리을 발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 런처럼 맞죠. 한국말 런처럼. OK? 해볼게요. Not an. Not an. Not an. Not an. It's not an expensive one. It's not an expensive one. But it's a bright, cheerful. 이 발음 조심하세요. OK? Cheerful. 전에 L 발음을 몰랐다면, 그냥 대충 불 이렇게 했지. 그게 아니라, L 발음 같은 경우는 혀가 윗니와 윗천장, 윗천장 사이 코너를 찍어야 되므로, 그렇기 때문에, cheerful. 이런 식으로 해서 코너에 붙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Right? OK. 한번 해볼게요. Che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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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래서 혀가 응. 이런 식으로 코너에 닿아야 된다는 거. OK? 자, Red and I love it. 이 부분도 보면, V하고 I가 합쳐졌기 때문에, love is이 아니라, love it. Love it.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OK? 해볼게요. Love it. Love it. Love it. Love it. OK. 자, 그렇다면, it's부터 love it까지 동시에 갈게요. 시작. It's not an expensive one, but it's a bright, cheerful red, and I love it. Very good. OK.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I use it every day. I use it every day. And I rarely turn it off. And I rarely turn it off. 장난 아니에요. 여기 엄청나게 연음이 섞여 있는데 말이죠. I use it every day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and I rarely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advanced level 다 발음이에요. OK? 그래서, 자, rare까지 따로 끊고, 그 다음에 리 따로 읽을 거예요. OK? Rare 할 때 R 발음 알잖아. 이 모양 모아야 되잖아요. Right? 해볼게요. Rare. Rare. 힘 빼고 리, 코너에 찍을 거예요. 해볼게요. 리. 해볼게요. Rare, 리. Rare, 리. 이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이, 혀가 R처럼, 숟가락처럼 되다가 L, 다시 뒤집어져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속된 말을 이렇게 까인다고 하죠, 혀가. OK? 그런 식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Rare, 리. Rare, 리. 연습 많이 들어가야 돼요. OK. 자, turn it off라고 하는 부분은 N하고 I, 그리고 T하고 O가 다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turn it까지만 해볼게요. turn it. turn it. 그래서, turn 따로, 있다가 따로가 아니라 turn it,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해볼게요. turn it. turn it. 자, E, R, off, T가 플랫 났어요. 그래서, 리을이란 말이에요. 해볼게요. eat off. eat off. 해볼게요. eat off. eat off. 여러분, off라고 읽으면 안 돼요? 뭐라고 읽어요? off라고 읽어야 돼요. off. OK? 해서, turn it off.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turn it off. turn it off. turn it off. turn it off. OK, 자, I use 부터 off까지 갈게요. 시작. I use it every day and I rarely turn it off. Very good. for example 부터. 자, for example. for example. I use it for my homework. I use it for my homework. OK, 자, 여기 볼게요. 이 부분은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커머에서 확실히 쉬어주는 것만 지켜주면 되겠어요. 해볼게요. for example. for example. I use it for my homework. I use it for my homework. 자, I type my assignments on it. I type my assignments on it. and I use it for research. and I use it for research. when I have to write an essay. when I have to write an essay. OK, 자, 좋아요. on, it이 아니라, 이거가 아까 전에 off였던 것처럼, 이것도 on이라고 일단 읽어야 되고요. and하고 I하고 붙여서, on it. 그래서 마치 한국말로, on it처럼 발음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해볼게요. on it. on it. on it. on it. OK, 자, 이 부분만 읽어볼게요. I type my assignments on it. I type my assignments on it. and I use it for my assignments. 이 부분은 괜찮고요. 자, write on 발음할 때, 이 T가 플랫이 나서 리을이 돼요. 그래서, write on. write on. write on. write on. 그래서 리을 발음이 난단 말이야. 해볼게요. write on. write on. write on. OK, 자, I부터 essay까지 동시에 갖게. 시작. I type my assignments on it. and I use it for research. when I have to write an essay. Great. OK, 자, 다음 거. and of course. and of course. I use my laptop. I use my laptop. to keep in touch with friends. to keep in touch with friends. OK, with friends.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보면요. 딴 부분은 다 괜찮은데 커마, 쉬어주는 거 막. 왜냐하면 커마를 대충 무시하는 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의미 전달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세요. so, and of course. 이메일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and of course. I use my laptop. to keep in touch with friends. I use it for email. but mostly. 자,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I use it for email. but mostly. 이 부분은 자, mostly라고 하는 부분을 mostly. mostly라고 읽어선 절대 안 돼요. OK, 자음이 세 개 연속으로 이렇게 발음이 나와버리면 가운데 자음을 탈락시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stl 중에 자음 가운데 거는 yes, t죠. 그렇기 때문에 mostly로 발음을 해줘야겠죠. 해볼게요. mostly. very good. OK, 자, twitter이라고 하는 이거 많이들 하죠. 트위터. 저만 안 하나요?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트위터가 아니라 이 부분도 자음이 두 개 있지만 발음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리을처럼 발음을 해주세요. 해볼게요.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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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all the way 한번 해볼게요. 시작. I use it for email but mostly I use 트위터 and 페이스북. very good. OK, moving on. 자, 가볼게요. I have friends all over the world. I have friends all over the world. And there is always someone online to talk to. And there is always someone online to talk to. Great. OK, 자, 이 부분 볼게요. all over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all over all over 이게 아니라 all over 거의 lower처럼 발음이 돼야 된다면 l하고 o 지금 자음하고 모음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all over all over all over OK, 자, world 발음 할 텐데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worl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발음이라서 그래도 적어도 한번 시도는 해보도록 할게요. R까지만 발음해 볼 거예요. 입 모양 모으는 것만 잊지 마세요. 해볼게요. word word 힘 빼고 old 해볼게요. 할 때 약간 입 모양이 좀 벌려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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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자, 이 부분은 괜찮아요. 온라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온라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거의 n이 발음 안 되는 식으로 해볼게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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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 to 이 부분은 여러분 토크인가요? 토크쇼가 아니라 사실은 talk show가 맞아요. talk show right? 그래서 오가 아니라 어에 가깝게 OK? 해볼게요. talk I have부터 여기까지 갈 거예요. 시작 I have friends all over the world and there is always someone online to talk to 자, 가볼게요. and finally and finally I use it for entertainment I use it for entertainment Very good. 자, entertainment를 왜 쳐놨느냐 entertainment라고 발음해도 좋아요. 좋지만은 n이란 자음 그리고 t란 자음이 같이 붕치게 되면 뒤에 나오는 t가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international 대신에 우리 international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right? OK,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entertainment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다? yes entertainment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의 option을 준 것 뿐이에요. OK?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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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either way it's OK OK? 그래서 어느 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해볼게요. I can check out YouTube I can check out YouTube watch movies watch movies or play games to relax when I'm stressed or play games to relax when I'm stressed OK. 이 부분은 짚고 가는 부분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했지만 커마를 다 쉬고 가는 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C-A-N이 나왔어요. OK. can이 중간에 이렇게 가 있으면 I can 이라고 발음해도 되지만 혹시나 혹시나 can트랑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큰 아니면 큰 사이 정도의 발음 I can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갈 때만이에요. 끝날 때는 I can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I can check 거의 큰에 가깝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I can check out I can check out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I can check out OK. 이 부분 동시에 갈게요. I can부터 시작 I can check out YouTube watch movies or play games to relax when I'm stressed 라고 돼 있네요. OK. 자, next My laptop helps me study My laptop helps me study keeps me up to date with my friends keeps me up to date with my friends and helps me unwind and helps me unwind OK. 자,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My laptop helps me 이 부분 조금 어렵죠. OK. Here's a tip 보면은요 L 발음 같은 경우에 제대로 꽂아줘야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help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L이 코너의 근처까지만 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help 이런 식으로 가는 도중에 입을 닫는다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가는 도중에 닫아버리는 센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OK. 해볼게요. 해볼게요. Very good. 센텐스 한 번 다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By the way Unwind 가 아니라 Unwind 바람이 아니냐 풀어주는 거예요. Relax 되는 거란 말이에요. OK. 자, My laptop 부터 동시에 시작 My laptop helps me study keeps me up to date with my friends and helps me unwind Very good. 자, I love my laptop I love my laptop And I can't imagine living without it And I can't imagine living without it OK. 자, 이 부분 Can't 가 나왔는데 이거 그렇다고 솔직히 I can't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 발음 없단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Can에 가깝게 발음을 내주면 그래도 비슷해요. I can't imagine 이런 식으로 약간 아니라는 느낌 OK. Can에 가깝게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I can't imagine I can't imagine Very good. OK. 자, 이 부분 Without it 이라고 돼 있어요. Without T 시 아니라 Without 리처럼 플랫 발음 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해볼게요. Without it Without it Without it OK. 자, 이 마지막 센텐스 읽어볼게요. 시작 I love my laptop And I can't imagine living without it Very good. 자, 첫 번째 우리 top이 나의 가장 중요한 포세션에 관해서 쫙 분석을 해봤어요. 물론 이렇게 한 번 가는 거 정도로는 부족해요. 여러 번 여러 번 읽어가야 되는 그런 복습이 필요한데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 코치랑 동시에 한번 조금 스피드 아까 처음보다는 높여가지고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OK.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그냥 읽어보도록 할게요. OK? 자, My most important 부터 가도록 할 거예요. 자, Ready? 갈게요. Here we go. 시작 My most important possession is my laptop It's not an expensive one but it's a bright cheerful red and I love it. I use it every day and I rarely turn it off. For example, I use it for my homework. I type my assignments on it and I use it for research when I have to write an essay. And of course, I use my laptop to keep in touch with friends. I use it for email but mostly I use Twitter and Facebook. 자, 갈게요. 시작 I have friends all over the world and there is always someone online to talk to. And finally, I use it for entertainment. I can check out YouTube, watch movies, or play games to relax when I'm stressed. My laptop helps me study, keeps me up to date with my friends and helps me unwind. I love my laptop and I can't imagine living without it. Okay? Very good. 아주아주 수고하셨어요. 자, 아무래도 첫 번째 토픽이다 보니까 이미 많이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그런 것들을 다 겪어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어 낭독 훈련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스피킹을 늘릴 걸 생각하면서 excited 된 채로 저를 믿고 꾸준히 한번 20개의 다른 토픽으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백이었습니다.